자축 집단 감염병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방역 담당 5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세균성 전염병인 브르셀라병 검사 결과를 무주군에 즉각 통보하지 않아 감염된 소가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 이웃 장수군까지 집단 감염시킨 혐의입니다.